뭔가 이거 두영씨랑 정수씨랑 뭔 쌍찍이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새로운 사람이... 저거만 가져갑시다. 저거 못 떼요. 그러니까 저거만 가져갑시다. 못 되는 게 아니라 뗀다 하더라고. 저거 섭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여기 두 개 남았네요. 지금 우리 임시로 포토벌도 넣은 거야? 오, 끝났어요? 오... 그거는 조금 믿어서 한번 해봐도 돼. 자, 이렇게 믿어서. 오, 그거 아니고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환할 때는 거기 놔둬야 되는 거고 김정규 외가 들고 온다고... 오, 지난 날? 거기 어디 안 두고 갖다 올 거 아니야? 싱크대고. 오케이. 우리 지금 저희 용호씨가 지금 촬영하는 관계를 내가 지금. 아 저희한테요? 아 realised 이거 아닌데. 일명 커플탑. 커플 탑업 폼을 좀 더 멋있게 해야 되나? 공을 안으로도 되니까 폼을 멋있게 하면 되니까 자, 팀! 아이스!